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외할머니 댁은 경상북도 상주시 화동면위소산입니다. 저희 외할머니가 이제 화동에 계시는데 오늘 또 저희 외가를 방문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너무나도 행복합니다. 우리 옆에 계신 여러분들도 잘 보이십니까? 고맙습니다. 저쪽 끝에 계신 여러분들도 잘 보이십니까? 감사합니다. 그래서 오늘 좀 일찍 상주로 넘어와서 저희 외할머니와 함께 식사도 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오늘 특히나 또 상주 세계 모자페스티벌에 초대까지 하게, 초대까지 받게 되어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뿌듯합니다. 자 그렇다면 이 분위기 이어서 신나게 여러분들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외할머니 댁은 경상북도 상주시 화동면위소산입니다. 저희 외할머니가 이제 화동에 계시는데 오늘 또 저희 외가를 방문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너무나도 행복합니다. 우리 옆에 계신 여러분들도 잘 보이십니까? 고맙습니다. 저쪽 끝에 계신 여러분들도 잘 보이십니까? 감사합니다. 그래서 오늘 좀 일찍 상주로 넘어와서 저희 외할머니와 함께 식사도 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오늘 특히나 또 상주 세계 모자페스티벌에 초대까지 하게, 초대까지 받게 되어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뿌듯합니다. 자 그렇다면 이 분위기 이어서 신나게 여러분들과 한번 달려볼텐데요.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곡은요. 전국 팔도를 이루어가는 사나이 청춘이라는 곡입니다. 오늘은 경상도 사나이, 상주 사나이가 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즐겨볼텐데요. 여러분들과 제가 호흡을 맞춰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좀 도와주시겠습니까? 자 다같이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. 돈도 좋지만! 네! 분명해도 좋지만! 네! 준비되셨습니까? 네! 한번 더 연습해보겠습니다. 다같이. 돈도 좋지만! 네! 분명해도 좋지만! 네! 좋습니다. 제대로 준비된 것 같습니다. 다음 곡 살아있습니다.